자 여러분 언박싱입니다 누구냐면 서울에 광명이 아닌가 보냈네요 어젯밤에 도착했다가 여기 하룻밤 묵었어 그리고 또 서운해 하다가 부피가 큰 거는 언박싱을 해줘요 작으면 안해지고 크면 뭐 아 귀여워 이건 경매각인데? 입고 경매해달라는거 아니면 이거 혹시 자기 입고싶다고? 너무 따뜻하겠다 이건 뭐야? 귀여워 경매하면 안되겠는데 넌 귀여워서 내가 입어야 되겠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냥 입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입고 촬영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예쁘다 귀여워 밑에 바지랑 바지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콜라보 진짜 제품인 것 같아 예쁘다 예뻐요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직까지 분실 아 귀여워 귀 너무 귀여워 아 길를 세워주셔야 돼 귀를 세워주셔야 돼 그 밑에 세울 수 있어? 이제뿐인데 귀여워 그림만의 그 수를 채우는 못 받지 않나요? 오 밑에 그 있어? 밑에는 이건 있네 어디 이래? 어디 이래? 안녕하세요 명희야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어디서 이런거 샀지? 근데 이거 입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더워서? 이거는 잠원형이 아닌 것 같아요 실례해요 다닐 때 좀 추울 때 귀도 있네 이거 이거 한번 촬영하자 화보 촬영 진짜 귀엽지 않으세요? 진짜 귀엽지 않으세요? 끝났어? 끝났어? 이거랑 끝인가? 없어요 이거 뒤로 치우니까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있어요 헤라님 성탄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해외 구매라? 너무 늦었네 이야기 나이도 많은데 해외 구매도 할 줄 알아 나 못하는데 그래도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성탄 이후 8일 동안 성탄과 같은 축제이랍니다 성탄 8부 축제 헤라님께서 산타보다 루돌프가 더 좋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서 루돌프 장어 샀어요 루돌프 되어 영채님 태우시고 온 세상 다니시는 꿈 꾸세요 그 뒤에 영채 마을 아가들이 뒤따르는 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헤라님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광명이 마마올림 하셨어요 고마워 우리 애기 잘 볼게 티타 탑 미리 바라봐 공지가 안가고 무엇일까 인간이